여기 장노님들이 앉아계시네요. 제가 간증을 들어야 할 사람인데 한국에 살고 있지만 가정마다 가법이 있고 나라의 국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선교사들보다 조금 앞서죠.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자녀와 한국 문화에서 자란 가정이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3세대. 3세대가 가야 제대로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그래요. 그걸 실질적으로 사모님도 우리 친정에 이민 가신 지가 70년대 가셨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거기에 오빠 살면서 거기 조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죠. 우리가 볼 때.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저는 미국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하고 영어가 다문화 자녀, 한국에서 이민 온 자녀들은 표시가 안 돼요. 그들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룻밤만 자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 시간만 대화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통일이 오고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규체, 규차 결혼을 하지만 그것은 아버님이 언어와 문화와 제일 출발이 하늘의 전통을 심기 위한 문화통일이에요. 하늘 문화로. 그래서 천일국의 문화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저번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한국에서 자란 가정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하죠. 근데 언어의 이해가 달라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왜 너는 모르니 그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의 혈통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혈통에서 자란 사람을. 그리고 우리 조카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다 했는데 교포 3대가 지나가야 미국 사람하고 차이가 안 느껴진대요. 그 당대에는 미국의 고급 영어를 쓴 사람이 된박 알아본대요. 너는 부모가 미국 원어민이 아니구나. 집에 와서는 또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 속에서 크잖아요. 그렇게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흘러오잖아요. 그런 문화의 전통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늘도 노력을 하면서 우리도 노력을 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일국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도 천일국의 백성이 됐냥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한국의 축복가정들도 천일국 백성 아니에요. 천일국 백성화 돼가는 거예요. 그래 하늘이 바라시는 천일국 백성 근데 그것은 하나님 심정꽃 내에 들어가서 참부모님을 누가 더 닮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일국 백성이 다문화가 먼저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일국 백성화 돼가는데 아버님이 한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폭은 넓고 깊어요. 깊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적고 얇고 여러분들이 폭이 좁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결론은 누가 더 많이 실천해서 아버님을 닮았느냐 그 사람이 천일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내가 나하고 자랐기 때문에 선교 내가 더군다나 공직 목회 삼으로써 선교사들에게 천일국 백성이 되는데 생활원리 아버님의 원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요새 참부모경을 읽으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쓴 편지 일각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우리 이세대들 우리 아이들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다리 역할 그래서 저보다도 천일국 백성이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아버님께서 그전에 본부 교장 할 때도 선교사들 한국 전통과 문화 그런 걸 알 수 있게 사모가 교육하라 그런 아버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강남교장 할 때죠. 23년 전이네요. 정확히 23년부터 선교사들을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고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천일국 백성 되는데 옛날 같으면 10년 걸릴 것이 단 5년 아니면 7년 9년이라도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면 우리 100년 사는 동안에 10년에 1년이면요 100년에 10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교사 교육을 실시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식구들도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천일국 백성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국 민족으로 사탄세계 문화권에서 저저 살다 언제 언제 깨우칠 것 같아요? 아 이미 깨달았을 때는 늦어요. 그래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가장 자극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영계에 가려고 할 때 영계와 지상을 보이니까 그때 느낀대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20대 30대 원리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면 빨리 실천을 위해서 노력했을 텐데 머리로만 영계를 안다 참부모님을 안다 하니까 실천 가슴에 닿는 게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순수한 북한 사람들이 아버님을 받아들였을 때 용감하게 실천하면 그들이 천일국 백성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선교사들이 아버지 앞에 더 효자, 효녀 자리에 설 수 있다. 교육을 시켜라. 왜? 기존 갖고 있던 문화, 기존의 생각 이걸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12일 날이 자녀의 날이에요. 아버님이 94년도부터 참자를 붙여서 참 자녀의 날 했지만 그래서 주요 명절 지금 천성경에서 다 혼독을 했지만 그 자녀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 오늘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요 명절 1절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혼독을 하겠습니다. 천성경 첫 233쪽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늘의 왕자이고 하늘나라의 무리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환경에 대한 예법을 갖추어 자기 본분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날 주요 명절을 선포하시면서 아버님의 첫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락한 호선의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자, 왕녀예요. 공주예요, 공주. 그럼 공주와 왕자들의 삶은 여러분 드라마 사극에서 보는 이조시대의 왕자와 공주도 삶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물이에요. 그러면 엄격히 얘기하면 황자와 황녀예요. 왕자는 하나의 국가예요. 황자, 그거는요 전 나라의 대표격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 황제, 임금, 왕 그건 한 나라예요. 황제, 우주에 꽉 찬. 그래서 아버님께서 연결하실 때 진성덕 황제로 연결하셨어요. 황제의 우손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면 황자와 황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으면 자기의 하늘, 다리의 물인 것을 알고 모든 환경에 대한 예법을 갖추어 자기의 본분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요새는 사극이 반드시 드라마에 사극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꼭 프로마다 나와요. 거기에 왕자, 왕녀의 삶을 보면 그것도 싫다고 고달프다, 힘들다 세자로 책봉이 되기 전에 3세만 되면 생모가 뛰어요. 그래서 스승들이 왕제로서 교육을 해요. 그 나라의 전통과 갑법과 예법과 규율과 모든 세자 교육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황자, 하늘의 황녀들이에요. 그러면 교육해야 될 예법과 자기 본분을 수행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정이란 삶은 세상의 질서와 율법과는 너무나 판야하게, 우월하게 삶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축복과정이 그 고울에 한 가정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닮고 싶어서 쫓아와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통일교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중심삼고 가정의 전통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축복받기 전에는 나를 찾아야 돼요. 본연의 나. 축복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 공익성을 띈 나를 찾아야 돼요. 아버님같이. 아버님은 개인을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할 줄 알고 전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보다 더 가정을 위해서라면 할 줄 아는 그런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건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전체가 제일 잘 돼야 내가 보장된다는 공익성이에요. 나는 공적인 나지 내 개체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를 중심삼고 가정의 전통을 수립해야 된다. 축복가정은 가정의 전통을 수립하기 전에 내가 공익성을 띄고 그런 창조성과 개체성과 우월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로 만들어졌더라면 그런 사람끼리 축복을 하면 가정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인 축복 하나님이 조건만 성립되면 하늘의 백성을 확보해 나가셔야 되니까 이런 조건만 갖추면 축복하마.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축복 조건을 갖추면서 나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광야시대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 모세가 왜 광야 노정을 갔어요? 왜 광야시대를 갔냐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광야시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시대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백성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 모랫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정착하면 다 사막의 독수리밥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옮겨야 돼요. 모세르정을 따라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15년 전 14년 전에 저도 교장님이랑 갔었는데 우리가 찻길이 갔는데 뒤에 찻길이 안 보여요. 모랫바람이 한번 쫙 불으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60만 대군이야. 그것도. 그러면 아들, 딸 같이 하면 200만이야. 그들을 끌고 가면서 그 사막에서 한 선두를 끌고 가다 보면 뒤에서는 모래에 깔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선두를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는요. 교육이라는 건 기본의식주가 해결됐을 때 교육이잖아요. 집이 있고 정착이 돼야 교육을 시작하죠. 그런 조상들 엄격히 얘기하면 가까이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런 선배들 부모님의 노정이 그런 광야시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60년대 70년대까지 50년 아버님께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7년 안에 이승만 대통령과 하나가 됐으면 그 나라를 찾았죠. 그게 섭리가 어긋나기 때문에 아버님이 세례 요한격으로 40년을 뒤로 돌아가셔서 45년 안 됐기 때문에 52년까지 7년 동안에 그 나라를 찾았어야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연장해서 아버님이 탕감노정을 가는 게 92년도에 그래서 93년도에 성약 원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93년까지 축복과정이나 전도된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시간이 없었다. 아버님이 말씀을 하셔도 사탄이가 너무 언제 잡아갈지 모르니까 말씀만 던지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먹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었다. 왜? 타락한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좋은 걸 알아. 아버님만 하고 있으면 기뻐. 그냥. 그런데 되돌았으면 본질을 가지고 왜 좋았니? 뭐 때문에? 이라고 물으면요. 몰라. 몰라. 거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명의 줄을 좋은 건 알아. 놓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야 93년 성약을 선포하고 7년 노정을 맞은 2000년도에 천일국 기반을 선포하시면서 2013년 기원절을 선포하기까지 그런 노정에서 이제는 축복가정이 정착되고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을 받은 터전회에서는요 이런 전통 그래서 가정의 전통을 수립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건 가정의 전통이 수립됐어야 되고요. 부모의 나를 중심삼고서는 가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집의 가법은 요로 요런 거는 하되 요로 요런 거는 우리 가정과 관계가 없다. 축복가정이 그런 가법을 공부를 했어야 돼요. 자녀의 나를 중심삼고서는 하나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죠. 이 날들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어떤 명절보다도 우리들이 살아왔을 때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날 추석 그 명절을 더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12일 날 자녀의 날이 오는데 자녀의 날이 온다고 더 설레고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공익성을 띈 나냐 우리 가정의 가법이 하늘 편이냐 사탄 편이냐는 여러분 개인이 물어보면 알아요. 야 11월 10일 날이 자녀의 날이야 아이들에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교육을 해왔느냐 근데 야 몇 월 며칠이 추석이야 음력으로 돼 있으니까 양력이 9월 24일이 추석이었잖아요 그랬나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9월 24일 추석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를 가고 큰 집에 가고 뭐 하러 가고 그때 뭐 사주고 1월 1일 설날 음력 설날이 1월 23일이다 그러면 1월 23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머니한테 인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때 놀 때 뭐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한테 얘기했던 거와 축복가정 본질은 그쵸? 세상의 어떤 명절보다도 그건 세상의 명절이에요 설날과 추석 단호 그건 세상 명절이죠 그것보다도 정성을 드리고 기뻐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합니까? 오늘 제가 돌아오는 11월 12일이 자녀의 날이에요 그 소리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녀의 날이 12일이야? 그러면 나는 아 아직도 하늘의 전통과 문화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았구나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지금은 애들이 결혼하고 나가서 살고 떨어졌지만 사모님은 달력 새달력 받으면요 참가정의 자녀님들 생일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참자녀들 생일이나 그런데는 반드시 몇북을 끓였어요 본인 생일에는 몇북을 잃어버려요 오늘은 예지님 생신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몇북 먹는 거야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북을 끓이면 오늘은 어느 자녀분 생신이에요 애기 때 클 때 어디서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고 무슨 명절이면 언제가 무슨 명절이니까 만약에 자녀의 날이 온다 자녀의 날이 올 때 새옷을 사놓고 이건 자녀의 날 지나면 입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일요일이 지나야 입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 하잖아요 안시경배 하십니까 하면 할 때도 있고 거기서부터 했는데도 그게 문화가 타락권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전도를 해서 문화권을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문화권에서 살면서 세상 버릇을 할 때 매를 때리다가도 지금도 한편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세상 문화에 젖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나는 매를 들었어요 그래 때려놓고 나서는 내가 사실은 그 아이한테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왜 하늘 문화권으로 살려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학교에 보내놓고 세상 문화보다 하늘 전통을 배워가라 하늘의 전통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러면 잔여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잔여의 날 출근해야 돼요 새벽에 지금은 경배시키냐 밤 0시에 한다 못 와요 잠자다가 늦추고 근데 스물한 살까지 들고 있을 때까지는 한 번도 명절에 빠지거나 예배에 빠지게 해보질 않았어요 어떤 일에서도 참석시켰어요 아퍼도 와서 참석하고 아퍼라 그래서 엄격하게 했는데도 지금 딸은 무슨 일이 있다고 빠진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야 20여 년간 훈련을 시켰는데도 세상 환경에 끌려가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 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아버님께서 환경창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야 통일교회 전통과 가법이 월등하다 우리가 세상 것보다 그걸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도활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 탓이죠 내 탓 너가 문제가 아니고 아들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환경을 창조해 주지 못한 거 그게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그래서 나는 애기들한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성화학생 갈 때마다 엄마가 미안하지만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살기 어렵죠 지금 대학가에서 절대성 한국 대학은 좀 유지가 돼요 미국 대학은 어려워요 그러면 애인을 못 사귄다 그러면 조금 어디가 부족한 아인가 조금 사이콘가 왜 남자친구가 없나 외국 문화는 그렇잖아요 기숙사도 남자 여자 친구들 혼숙을 해도 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요 18세가 넘으면 그런 문화거든요 세상이 근데 그걸 절대성을 시키고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세상 문화와 하나 되지 않고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가 세상 문화가 크니까 아무리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도 외눈박이만 사는 동네 가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시키는 우리 이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 나는 항상 빌었어요 이리 이리 새끼들이 바글바글 한 데다가 양 한 마리를 집어넣고 제발 잡혀 먹지마 잡혀 먹지마 피해 피해 그럼 그 양이 그 이리가 바글바글 안 잡혀 먹으려고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환경을 창조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가야 할 천도의 길이니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와 정성을 보낼 테니까 우리 힘합쳐서 헤쳐나갑시다 그러라고 맨날 사랑해 사랑해 세상 아이들에게 세상 남자친구에게 들어와야 할 얘기를 부모가 감싸주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늘의 전통과 갑법을 우리들이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지 않고 누가 해주겠느냐 이거죠 이제 광야시대 이제 광야시대 93년도부터 지금 2003년 13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때서부터라도 제대로 교육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돈이 없어요 혼란이 올 이유가 없죠 그것을 못했던 것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 이렇게 4대 명절을 지금 8대 명절이지만 맞이하면서 세상 어떤 명절보다 정성드리고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가 자녀의 날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 탓이죠 나는 겉은 양의 탈을 썼어 축복과정이니까 겉은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 치킬박사와 하이드같이 속에 이리대의 성품이 아직도 다 빠져나가지 않고 아버님은 너는 양의 탈을 쓴 하늘의 아들딸이다 그러고 자꾸 붙잡아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50% 49% 계속 이리와 양이 싸우고 있어요 왜? 완전하게 양의 전통과 하늘의 전통으로 쓰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 돼서 거기서 편하게 안착할라다 보니까 그러고 모든 축복과정이 그런 정도로 사는 가정이 많았더라면 혼동도 없고 부모님도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지 않고 참자녀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방패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가 어디까지 쳐들어왔어요 그건 우리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고 제대로 아버님 말씀 맞다나 하늘나라의 물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환경에 대한 예법을 갖추어 자기 본분을 수행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늘의 아들, 딸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벌어지죠 그러면 섭리는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복공도 여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 가정 한 가정이 정착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심정이 정착되면 그것이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정이 동시에 정착된다 그건 없어요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언제나 운행할 수 있는 가정이 됐느냐 가 중요하지 네 가정이 하나 됐어? 니들이 하나 됐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교구자님과 항상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언제나 수직각도에서 운행하는 가정이라면 시간이 가면 천복공은 붕 발전하고 참다운 이상가정들이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이 문제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있느냐 절대적이냐 중심이 서 있으면 왜? 사람의 본능은요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닮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보다 더 선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죠 희귀 질투하고 막 교만한 사람은 옆에 어쩔 수 없이 가도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면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중심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축의 가정이 천복공에 몇 가정이 나타났냐에 따라서 여기가 만가정 이만가정으로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없죠 세상에 사회화되어 있는 하늘의 전통과 관계없는 가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이리들만 있어봐요 이리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서로 잡아먹을다고 막 앙 앙 앙 해요 하늘의 전통과 가법을 수행하는 가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넘쳐요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근데 하늘이 떠난 가정은 적은 숫자도 있으면 싸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다 서로 시기한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은 떠나요 서로보다 더 사랑하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희생봉사를 선조건으로 해서 사는 가정 앞에 하늘은 운행하는 거예요 그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자녀의 날을 보세요 자녀의 날을 갖기 위해서는 그릇된 자녀로 하여금 그릇되게 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원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자녀로 쓰죠 어차피 그릇돼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 자리를 떠났던 거기 때문에 그릇된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나와서 자녀의 날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 기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니 아들, 딸도 기뻐하게 되고 만물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날에 우리가 자녀의 본금만 찾으면 축복과정은요 돈이 없이 어렵게 살게 돼 있지 않아요 탕감 시대에는 어렵게 살았어요 탕감이 끝난 기원절이 선포된 2013년 이후 그런데 2013년에 아버님 성화로 3년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2016년이 오죠 올해까지 아버님 성화 3주기까지는 어차피 기원절을 막기 전에 부모님이 탕감 노정을 가신다고 봐요 그럼 2015년 8월 29일 아버님 성화 3주기를 시점으로 원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들, 딸의 가정은 9월, 10월 지금 두 달 지나가잖아요 성화 3주기가 축복과정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슬슬슬 잘 풀리는 가정이 축복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마다 일이 꼬이고 안 풀린다 그거는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에 기쁘게 아들, 딸이 기뻐할 수 있는 내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하늘의 전통과 가정의 전통과 가정의 가법과 하나의 질서를 회복해 놓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5년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나고 나서 축복과정들이 막 흔들려야 돼요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은 스타트예요 내년에 더 흔들리지 않겠어요 2020까지는 태풍이 불면 불수록 여러분들 쓰나미가 왔다 태풍이 막 푼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죽음 직면에 닥치면요 위험한 경지에 닥치면요 아이고 하느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찾는데 기준이 있어야죠 저 사람을 바툭 잡고 따라가면 산다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섭리는요 기준자를 세워놓고 역사하지 기준자가 메시아를 세워놓고 따라가라 했지 메시아가 없는데 휘몰아치는 역사를 한 적이 없어요 모세?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말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해서 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자기 생계 다 뿌리치고 따라 나갔죠 그런 소망이 없었으면 따라 나갔겠어요? 타락성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지도자를 따른다 계산을 해서 단 플러스 하나라도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야 따라가지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커피를 두세 잔 사야 돼 손해볼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약속이 있어서 미안해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축복이 무한한데 아들딸에게 하나님은 공익성으로 다 줘요 부모님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님은 0.01%도 사심이 없으세요 원사랑의 로고스체예요 자녀들에게 100% 다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보고를 해도 거짓은 들은 바가 없어요 아버님은 그 용기 하나로 99%를 덮잖아요 그게 아버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옆에 가면 멀리서 아버님만 바라봐도요 축복과정들은 커피 한 잔 얻어 먹지 않아도 왜? 그 로고스 말씀체의 에너지 본체는요 막 끌려 들어가잖아요 거기 로고스체라는 얘기는 말씀 본체라는 건요 사랑의 화신체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봐도 그 빛이 좋은 거예요 왜 좋아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괜히 바라만 봐도 멀리서 아버님 걸어가는 모습이나 말씀하시는 제스처 하나 가슴에 안고 평생을 수절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아버님하고 손목 한번 잡아본 거 아닌데 왜? 우리 본신 가운데는 사랑하면 목숨도 버려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질은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것이 다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으면 사랑하는 화신체가 있어야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축복과정이 그 하늘이 그렇게 키우고자 했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화돼서 저울질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싶은데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어차피 녹화도 되지만 처음에 90년도에 우린 축복받고 90년도에 아버님이 모스크바 대회 승리 귀국을 하시고 읍면동까지 다 승리 귀국 보고대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논산교육장을 하고 있었어요 교장님이 논산교육장을 했는데 전국에서 승리 귀국 보고대회를 1등으로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산 깊은 속에 있는 수리치라는 나물이 있어요 그 수리치떡을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수리치떡을 아마 7가지 고물 그래서 7바구니를 대바구니를 하고 경비실을 해가지고 9바구니를 9박스를 만들었어요 그걸 다 인절미를 근데 인절미는 칼로 대면 맛이 없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접시로 다 다 쓸었어요 새벽 1시서부터 아주 6시까지인가 해가지고 한남동으로 봉구에다가 많이 싣고서 갔어요 그때 축복받은 이후에 아버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82년도에 축복받았으니까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아침부터 우리는 8시 넘어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6시, 7시쯤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귀한 손님이 온다고 그러고 기다리셨대요 근데 논산교육장님이 떡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식탁 잡수시는데 거실로 불렀어요 식탁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앉아서 경배를 하고 식탁 밑에 바닥에 앉았잖아요 바닥에 앉아서 경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바라보시더니 의자 갖다 주라고 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물으셨죠 아기가 어떻게 됐냐 뭐 뭐 뭐 여러 가지 다 물으시고 개인 개인 자상하게 관상도 봐주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받고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동기를 잃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할 때 반드시 사탄이가 그것을 성취 못하게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회 생활하니까 평준하게 고우 해가지고 고속도로 달릴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자기가 책임진 것만큼의 십자가의 시험이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근데 우리가 그 목회를 하면서도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명예를 무시하고 인격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고난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더불어 약속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목회를 선택한 거 아니지 않냐 아버지가 인진받아서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고 갑시다 그러고 넘고 넘어서 와서 그렇게 논산격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잘못 말 안 듣는다 잘못 뭐 한다 아니면 교구장님이 원리강의를 그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서 교구장님이 원리를 잘했어요 근데 원리강의를 잘한다고 구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잘 나면 얼마나 잘 낫걸래 그러고 그 시대에 대학 나온 목회자가 없었어요 거의 다 고졸이었어요 근데 교구장님은 군대 갔다 오셔서 대중교가 개종하는 바람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놈이 목회하겠나 직장 잡아 나가겠지 근데 직장 잡으면 하는 것마다 망하고 제명에 못 산다니까 목회에 붙을 일 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학 나온 놈이 직장 잡지 고생하는 목회를 왜 하느냐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고 속을 뒤집어요 그러라고 부부가 어떠니 사실은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유치원 원장도 할 수 있었고 해서 하니까 부부가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도 어떤데 그렇게 하느니 뭐 막 하는 시련이 있죠 근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부의 삶은 저는 교구장님과 약속이 하늘과의 관계에서 목회를 선택했고 아버지와 관계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나와는 관계 없다 우리와는 관계 없다 해서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통은 크죠 욕하는 소리 다 들리죠 울리기도 많이 울었죠 그러면 정성들이고 많이 울죠 철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버님을 탁 바라봤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목회 출발해서 10년 세월에 축복받은 건 82년도지만 그 전에 10년 전에 이미 공직을 내가 76년도부터 목회를 출발했잖아요 전국의 여자 교회장은 저 혼자였었어요 그랬고 교구장님도 76년도부터 출발을 했고 목회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딱 앉으라고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한다는 말이 첫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야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극복했니? 상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거의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교구장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전념하니까 너 당신 같은 부부는 목회하면 안 되고 직장 잡아가라고 목회를 면시키려고 했던 목회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뭐 그냥 그 교구장 그냥 순탄하게 세월이 가서 올라오고 그렇게 그렇게 면시키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다른 걸로 온모를 세워가지고 근데 그거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이 기도해보고 어린 나이지만 교구장님하고 둘이 약속하기를 우리가 협회에 가서 대항을 하면 그 사람하고 영원한 원수가 되지만 우리가 참고 하늘 앞에 맡기고 갑시다 그러고 귀향살이 갔어요 그러고 우리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맺힌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고 심정은 어렸지만 나이는 어렸지만 심정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리 섭시다 그러고 상대하지 않고 갔어요 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심정 우리는 그래도 한국 속담에는요 때린 놈은 바로 무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를 못 살게 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되고 목회를 꾸준히 해나갈수록 한편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걸리는 게 없잖아요 맺히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죽이려고 한 사람도 많죠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없어요 좀 불쌍하다 하나님을 아르면 저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러나 교구장님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풀었어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냥 와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버님은 나는 나 하나가 문제였고 우리 가정의 문제다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 교구장님하고도 있다 보면 부부간에 살면서 싸울 일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 싸우고 싶은 얘기 내올 때마다 당신하고 나와의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말리면 아마 사탄이가 조건을 제시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서로가 그래 버리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어 우리는 내 탓이요 그러면 사탄이는 떠나요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요 그 사탄이는 계속 물고 와요 되돌아보면 다 나 때문인데 그런데 아버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극복을 했니 그 말씀을 15년 20년 사는 걸 한눈에 알아보시잖아요 그거는 그 주위에 앉은 사람은 왜 저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님 뜻길에 보면 아버님이 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외롭게 고생을 했니 하고 아버님이 심정을 선톱으로 누가 타치하면 아버님은 몇 날 며칠을 우를 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아버님 앞에 고생하고 수고하셨구나 한마디 하면은요 아버님도 통곡이 벌어진다는 아버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데 눈물이 막 비워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아침에 오골게 국을 잡수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한 숟가락밖에 안 잡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저 아이 먹게 갖다 줘라 내 앞에 왔는데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울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생이 별거 아니야 너희 가정같이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굉장히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 부자가 됐어요 아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너희 같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용기가 난다고 그게 아버님의 처음 대면했을 때의 말 축복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축복과정들의 삶은 자기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모험을 해도 내가 안고 넘어가야 할 내 팔자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우리 팔자야 우리는 다 쓰레기 정리하고 막 부서지고 그런 거 다 치우고 정리해 줘야 할 팔자야 내 팔자지 내 팔자지 하면 누구 원망이 안 가요 그러면 감사해요 어차피 넘어갈 팔자라면 감사하고 가자 어차피 넘어갈 산이라면 기쁘게 가자 근데 개인의 노정도 그렇지만 가정의 노정도 종족의 노정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축복하신 것이 그때 그 이후에 그날로부터 100일 되는 날 서울 동부교구장이 됐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 몇 살이냐 하면서 너 출세하겄다 그러면서 왜 교구장 안 내보냈냐고 협회장한테 야단을 줬어요 그때 육천가정은요 서울 시내 교회도 안 줬어요 선배들이 다 하시고 육천가정은 변두리 교회만 줬어요 그런 때예요 이미 선배님들이 72가정부터 다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왜 안 내보냈냐고 아버님이 야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00일 후에 딱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서 육천가정들이 교구장이 됐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축복을 엄청 받은 거죠 그게 90년도예요 앞으로 너희 가정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너희 가정과 하나 되면 그 가정마다 다 부자가 된다 목회자로서는 최상의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과 만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 만나는 식구마다 부자가 된다 그런 축복은 목회자는 세상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동북교장이 됐는데 진짜 거기에 식구들이요 월세 살면 전세로 가고 전세 살면 집 사고 다 부자가 돼요 가는 교회마다 물질 축복 받는 식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물질 축복 받는 식구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식구들이 자기 일들이 잘 풀리니까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 얘기는 자랑이 아니고 아버님이 우리 축복 가정에 축복을 해놓으시고 소망하셨던 것 더 엄밀히 들어가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상격이 형상격으로 나타난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런 삶으로 산다면 기원절 이 시대는 축복 가정이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말세를 우리는 기다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말세가 두렵고 공포의 때예요 그리고 축복 가정은 말세가 오면 선주권이 올라가고 악주권이 내려가는 시대라 기다렸잖아요 선주권이 온다는 얘기는 뭐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잘되는 거예요 그래 원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난다 그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집에 가요 그리고 누구 식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사람을 용돈을 주고 싶다 돈이 없어도 저는 만들어서 줘요 근데 빚이 질 것 같죠? 절대 빚지지 않아요 하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여러분들도 교육하면서 느낌이 왔을 때 바로 실천하는 사람 이게 축복 가정이에요 몸 마음이 하나 되는 노력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세 번 이상 그런 테스트가 와요 근데 그 실천 안 하죠? 그러면 그런 게시는 안 와요 근데 넘기 어려울이 많지 강한 유혹도 와요 그래도 실천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돈이 없을 때인데 뭔 기도를 하는데 너 아버님 용돈 드려봤어? 너 아버님 용돈 드려봤어? 자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계시는 받았지만 어떡하겠어?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탄도 시험하지만 하늘도 마음 조이면서 나를 지켜보시겠구나 내 소속이 어디냐 하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결정하는 판가리의 유혹이다 시험이다 그러면 나는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남동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밤 12시 1시까지 시딕이 나오는데 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구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1시가 다 돼서 그 돈이 구해졌어요 뒤에 계산법은 몰라 어떻게 차용을 하든 그래가지고 고이트날 가지고 갔어요 근데 고이트날 가지고 한남동을 갔는데 아버님만과 딱 단둘이 입게 됐을 때 아버님이 바지를 입고 나오셨는데 지갑이 장지갑이잖아요 반 이상이 지갑이 보여요 그날 그러고 또 앉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지갑을 내가 뺐어요 딴 때 같으면 난리가 나죠 아버님 몸에 손을 대거나 지갑을 손 댄다? 상상할 수 없을 때예요 근데 아버님이 왜? 그러고 씩 웃으면서 쳐다봐요 그래서 아버님 용돈 좀 넣어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지갑이 1원도 없는 빈 지갑이야 하늘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하늘의 사랑의 시험이었다는 걸 아버님 빈 지갑을 왜 꽂고 앉아계셔 내가 1200만을 딱 넣어드려서 얼마라고 안하고 아버님이 용돈이에요 그러면서 넣어드렸으니까 그래 잘 쓸게 근데 그게 빛으로 남아져야 되잖아요 빛으로 남아져야 되는데요 우연찮게 뭐뭐뭐뭐뭐가 들어오면서 딱 일주일 이내에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체험? 그걸 체율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느낌이 오고 계시가 오실 때 내가 넘어갈 거 간단한 시험도 오죠 넘지 못한 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근데 나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축복과정이라면 영육계에 공감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하늘이 안내하고 있다 지금도 무슨 느낌이 오거나 무슨 뭐가 있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 부모님이 그립다 그러면 언제든지 부모님이 뵐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개발해 나가야 돼요 어디로? 하늘 소속권으로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늘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통일교회에서 아버님은요 우리들에게 영계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계잖아요 그죠?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여기인 줄 알아요 지상인 줄 알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부자야 된다 99성 가진 사람이 한성 가진 사람 보고 백성 채운다고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축복과정의 삶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지상에서 영인체를 완성해서 영계와서 행복하게 산다 목적지를 영계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계산법이 지상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백원 주면 백원 받아야 돼 지상 사람은 백원 주면 백원의 이익금까지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영계 갈 때 받을 계산을 해요 그게 축복과정이 무서운 거예요 지상에 있을 때는 본질이 저는 철학이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영계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그 얘기는 빈손으로 가는데 가지고 갈 것은 참사랑을 실천한 사랑보따리밖에 없어요 거짓보따리는 지상에 두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랑보따리가 없으면 거짓보따리가 영계의 나를 따라와서 다시 재림 부활해야 돼요 재림 부활할 상대를 찾는 것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빨라야 탕감해 줄 후손을 7대 후손 200년이 지나야 찾을 수 있고 나를 탕감해 줄 후손을 못 찾는 사람은 영계에서 고통받는 게 철년 이상 고통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말씀에는 그래서 지상에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영계를 보고 계산하고 살아라 그러면 영계 올 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축복과정 삶은 목적지가 영계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선교사들한테 어디 교회 가나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수고했네 언니 진짜 형제의 사랑으로 기뻐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 감사하죠 근데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밥 사준다 그런 밥은 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봉사해놓고 밥 한 끼로다가 계산이 끝나버렸어 그럼 영계 가져갈 사랑 보따리는 하나도 없어 나는 영계 갈 재산을 쌓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영계 갈 재산 쌓는 것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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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고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에요 그게 참사랑의 본질이에요 내가 베풀고 베풀어도 누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딸이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고 계속 베풀고 남이 안 보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그래서 기성교회도 그 우리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지만 교회 딱 전도되면요 희생하고 봉사하세요부터 시켜요 근데 우리는 아버님이 너무 리얼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나 영계에 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 쓰고 완성하지 못하고 오면 영계에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원리를 너무 잘 가르쳐주셨는데도 축복과정들의 희생적인 살보다 기성교인들의 장로건사들의 희생적인 삶이 더 크다 누가? 축복과정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성교 장로건사는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우리들은 안 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사모님은 가슴이 아파요 칼로 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딸 축복받은 인친파된 사람 어린 양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새끼가 되어있고 황자 황녀로 축복해줬는데 축복받지 않은 그들을 황자 황녀에 올려놓으려 하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영계를 알고 사는 삶을 보면 교회 같은데 아무리 크고 죽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청소하고 가는지 누가 와서 봉사하는지 언제나 반짝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냐 그 교회가 빈다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많으냐 적으냐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님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연계를 갈 때 나는 그래도 많이 위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성화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낀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화식을 하다 보니까 몇백 유명 성화식 했죠 근데 교사님하고 우리는 성화식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노인들이 계셔도 저희들이 가면 안 돌아가셔요 저희들이 떠나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화식을 많이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또 근데 우리들은 성화식은 별로 많이 안 해요 가시할 뿐만 가시지만 그래서 이제 성화식을 해보면 그 성화식장에 가서 딱 기도하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나가 보여져요 그분의 일대기가 그럼 이분이 어느 연계쯤 가겠다 그게 이제 교사님도 느끼시니까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정성 들여라 지시를 하세요 그대로 하면 그분들이 잘 가죠 근데 그렇게 연계 정리해서 어느 국수로 간다 계산해 주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교사님이 생각하시길 야 그 40일 동안에 3일 지금 직단거리로 간다고 하지만 아버님 앞에 축복가정이 죽었다 그래서 3일 안에 직단거리로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40일간 지상생활을 정리를 해야 스스로 찾아가는데 사탄이가 가는 길에 다리를 잡고 내 거 돈 내놔 돈 내놔 네 후손들이 네 조상들이 갚지 못한 거 네가 안 갖고 온 거 내놔 내놔 해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선조들은 후손이 잘 되는 대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원한진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교사님이랑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해의 결산은 기성교에서는 추수감사 예배로 해요 11월 달 중순 그죠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받았던 것을 추수감사로 해요 기성교회는 근데 우리는 자녀의 날이 있어요 대개 11월 달에 둘째 주 셋째 주에 자녀의 날이 걸려요 그 중간에 그래서 이제 자녀의 날 지나고 지나고 나서 교사님은 올해도 아마 보실 거예요 11월 마지막 주나 그때쯤 추수감사 예배라고 겉으로는 추수감사 예배예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동안 쌓였던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1년 1년 계산하다 보면 연계 갈 때 계산 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가볍지 않겠나 그 방법을 한 20년도부터 썼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돌아가신 분을 가보니까 연계 가시는데 가벼워요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도 있지만 내가 탕감하고 내가 할 거를 못했다거나 계산 못한 게 있으면 추수감사 예배 때 탕감원금을 하던 감사원금을 하던 해서 1년에 한 번씩 식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 1년에 한 번 그때 추수감사 때 정리를 하고 나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면 계산할 게 연계 갈 때 적죠 근데 대개 축복과정들이 사실 자기 스스로 매달 매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계산을 거의 못하고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 갈 때 일생에 한 번 계산을 하려 그러니깐요 그 성화식을 치르고 오면요 교구장님이 몸살이 나요 막 감기몸살 같이 아프고 그래서 엄마 절대 성화식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도 안 간 적도 있고 너무 아파가지고 둘이 다 쓰러져버려요 왜? 조건은 이 사람이 연계를 가든 계산할 게 100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후손들이 해줘야 될 것이 있지만 본인이 할 것도 있잖아요 그럼 50%를 목회자가 해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성들인 건 50이 안 돼 만약에 30백이 안 되는데 50의 기도를 목회자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들이 20을 공짜로 되겠어요? 목회자한테 받으러 오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 정성이 이 정도 급수밖에 안 되는데 왜 대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책임지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자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공직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왜 정성들여야 되나 우리가 참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왜 정성들여야 되고 참자녀를 위해서 왜 정성들여야 되나 대속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기 남부 교구장을 할 때 37개 교회였어요 근데 그게 37개 교회를 일주일에 두 군데 세 군데 순회를 해야 한 달 이내에 순회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순회를 하는데 교회마다 영적으로 복잡하죠 분별하고 사는 목회자도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는 목회자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린 아이들도 민감하니까 이제 아빠가 순회가 떠나니까 정성들이고 조심하십시오 사탄이가 가면 분명히 개입이 생겨요 여기 정성들인 것만큼 그대로 기도만 하고 오게 안 돼요 더 분별해주고 오고 싶지 그러면 반드시 그게 교구장님하고 나하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로 가요 그래 경기 남부 37개 순회가 끝났는데 우리 아이들 셋이서 다 목발을 짚었어요 다 다쳤어요 다칠려야 다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칠려야 다치지 않았다는 게 증거가 되냐면 우리 이제 둘째 아이부터 다쳐요 통계적으로 걔들 20살이 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20살 전에 그러면 둘째 다치고 첫째 다치고 셋째 다치고 그렇게 순서가 돼요 다 알죠 사탄이가 치는 거 순회를 중단하라 그거죠 아니면 정성들인 것만큼 기도해주고 분별하지 마라 근데 교구장님이 안 그러죠 내가 목숨을 다하더라도 기도한다 하고 하죠 그러니까 애들을 치는 거죠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체육시간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오늘 첫 순회를 떠나면서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아프다고 하고 축구를 안 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어요 축구 코트가 있어요 애들 축구를 하고 있고 벤치까지 공이 디귿자를 그리고 왔어요 축구공이 디귿자를 그리고 오면요 속도가 다 죽어요 원리적으로는 다 죽죠 저기 이론적으로는 그 공이 복숭아뼈에 있던데 살짝 부딪혔어요 살짝 단거지 디귿자로 왔으니까 속도가 죽었잖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선생님들도 애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우리는 알아 아 거기까지 사탄이가 우리 순회를 중단시키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순회 끝나고 12시쯤 오면서 집에 별일 없니 전화하게 되죠 집에 별일 없지 그런 때죠 그때 중학생이니까 우리 아이가 그게 이제 뭐야 깁순을 하고 집에 와있어 하고 와있으면서 별일 없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이제 아이들이 표현이 어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별일 없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아 뭔일이 생겼구나 안 갔죠 알지만 안 갔죠 아 뭔일이 생겼구나 거기다 첨차적으로 그 서리님께 순회를 했을 때 양쪽 목발로 7개의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애들이 이 사정은 우리는 먹회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해도 찬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와서 첫째 정성할 때 천지인 찬부모님 가 참자녀님의 가정에 안의를 위해서 경배 그랬더니 어떤 축복가정에 나 보고 묻더라고요 천복공에서 왜 참가정에 안의를 위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느냐고 그 질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축복가정의 삶은 우리가 축복가정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아버님의 희생이 없이는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축복 어린양 잔치라는 그 축복가정을 만들어내기까지 아버님의 핏담눈물 뼛꼬리 녹아나는 정성과 고통이 없이는요 어린양 잔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히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정성들여야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타락한 후선에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의 혈통으로 우리를 축복하기까지는요 참가정의 희생이 없이 참가정의 희생이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만 교구를 하나 맡고 있는데도 그런 희생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건강을 신경 쓰세요 천복공도 정성 들인 걸로 계산하시고 자꾸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하도 이제 그걸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참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통곡을 해요 우리가 책임 못했다 어찌해서 우리가 방패가 되지 못하고 참가정에 그런 흉측한 일이 벌어지나 우리 축복가정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대가로 아버님은 전투에서 싸우고 밑에 가정들은 우리들이 기도를 했어라도 정성을 들여서 보살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의 삶과 살아오신 삶과 사탄 역사의 큰 끈질긴 작전을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차단시켜주고 여러분들이 가게 후손들 앞에 다 축복하고 싶죠 어느 부모가 어느 조상이 자기 후손들 못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다 잘 살고 만사형통하길 원하죠 그런데 왜 안 돼요 사탄 때문에 또 빚진 것 때문에 빚진 영계는 정확하잖아요 10원을 빚졌으면 10원을 갚아야 영계는 계산이 끝나요 그런데 지상에 사는 동안 적은 가치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버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천 이상 빚을 줬는데 백만 내도 천을 갚았다는 적은 가치를 아버님이 조건을 세워놓고 인류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습도록 부모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한 해를 사는 동안 천복궁 다사단안 하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교장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난주 감사신앙 설교하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땐 12월 말쯤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시지 않겠나 봐요 그러면 1년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해에 하나 계산을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 내가 11조를 한다고 했지만 혹시 한 달이 빠진 게 없을까 감사한다고 하늘에 패했지만 부족한 게 없을까 그런 것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 때 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산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아버님이 천정공 성화하시기 이전전이죠 천정공의 혼돋기 때 저보고 아버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참 맑은 여인이라고 그러라고 우리 교장이 보고 부부처가 참 잘 만나고 이상적으로 산다고 가면서 모범 모범 가정 표창을 줘도 그래가지고 한남동 계실 때 그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천정공에 언제든지 아버지 천정공이 아니고 아버지 계신 곳에는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프리패스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 그때 박수를 쳤는데 경호원들이 바뀌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천정공 들어가려면 뭐 그래도 검사는 하지만 교구장이니까 통과는 되지만 그래서 교구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 연계 갔을 때 아버님 후리패스 주신 건 우리 가슴에 있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은 그렇지만 더 뭐 열심히 효도해야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름대로 저는 매년 계산도 했고 그러면서 식구들에게도 제가 교육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겁게 짊어지지 말고 왜 한해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요새 이제 가을 낙엽이 막 떨어지면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잘한 것보다 내가 미워하고 식이하고 욕했던 사람이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아우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잘했을 걸 왜 그랬을까 응 그러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 나하고 싸우고서 응 싸웠는데 아직 풀기도 전에 죽었다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프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풀으면 저쪽에서도 풀려요 근데 내가 맺혀있으면 근데 아버님 말씀에 아무리 한쪽에서 맺히려고 해도 한쪽에서 이렇게 아버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 절대 맺혀지지 않는데요 쌍방이 똑같은 이가 맺힌다 응 나 하나라도 원수가 없어 나는 누가 뭐라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본질 부모의 자리로 아니면 종의 몸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본질로 돌아가 보면 맺힐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목해져도 못하게 했던 사람도 지금 사랑하고 살아요 응 근데 마음의 잔재에 순간 그런 욕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우 지독하게 못살게 굴더니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나는 오히려 감사한 걸 했어요 아직도 나는 왜 그렇게 타락한 가져야 되지 않을 성품으로 내가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을 대하나 응 아버님 그런 성품 좀 없게 해주세요 아버님같이 완전히 사랑덩어리로 식구들을 대할 수 있게 그 마음 좀 주세요 그래서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감상금을 하던지 아니면 와서 헌금할 힘이 없으면 몰래 와서 성전 청소를 하던 복도에 타이로 하나라도 닦고 가던 내가 봉사의 흔적을 남겨야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생각하다 망한 사람 나 많이 봤다 실천하다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아버님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를 하세요 와서 돈이 있어서 내가 감상금이라도 하겠다 하면 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와서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스스로 마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요새 더군다나 낙엽 떨어지겠다 마당 같은 데 청소하고 낙엽 청소라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만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나만이 계산할 곳을 하늘은 반드시 준비해놔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자녀의 날을 맞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무수히 맞았던 자녀의 날보다 이번에 자녀의 날은 기혼절을 맞고 진짜 참 자녀로서 기뻐서 소망차서 기다리는 그런 자녀의 날로 어떤 세상의 명절보다도 하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날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통일교회에서 자녀의 날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담과 해아가 뿌린 죄악의 씨를 뽑아버리고 인류를 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기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담 해아가 뿌린 죄악의 씨를 뽑아버리고 인류를 악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원을 만든 것이 자녀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기쁘게 기다리고 소망삼아야 되는데 세상 명절보다도 등한시하고 자녀의 날 지나갔대 이건 아니죠 그동안 인간이 자녀의 날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탄식권 내에 있었고 하나님도 탄식권 내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타나면요 하나님도 해방되고 자녀가 나타나면 물질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가정들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버님 성화 3주기 지나면서부터 하는 것마다 잘된다 그러고 물질이 없는 사람 간구하면 게시가 와요 기도하요 기도하요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죠 인간이 본연의 인간이 생육하고 번식하면 만물을 주관하고 살으라고 창조해 주셨어요 그 본성 회복이 되면요 본연의 세계가 되면요 우리가 의식주 됨에 축복과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날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 만물의 날도 갖지 못했고 만물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물 앞에 원한이 남아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모든 원인이 자녀의 날을 세우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사실 축복과정들의 속제 축복과정들이 하늘 앞에 제일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자녀의 날이에요 자녀의 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 처음엔 부모의 날이지만 부모가 생겨났어야 자녀의 날이 생기죠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도 해방되고 만물도 해방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명절 중 제일 큰 명절은 부모의 날보다도 자녀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여 부모의 자리가 안해 그날은 부모의 권한을 다시 찾는 날이요 6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유린하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날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날을 맞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부모를 모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날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고 하늘부모를 모실 수도 없어요 통일교회 교인들이라도 교인들끼리만 가서는 하늘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다 이 뭔 말인 줄 아시죠 다리를 놓아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영계에 가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어야 됩니다 이 날은 통일교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만민이 영원히 지켜야 될 날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복된 날이 자녀의 날입니다 고 자녀의 날이 11월 12일이에요 지금 저 뭐 일주일 정도 안 남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의 날을 위해서 특별정석 목욕제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혼도캐를 더 열심히 하신다든가 하면서 자녀의 날을 아이들에게도 그날 저의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죠 아침 7시 경매식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늘 자녀의 날이니까 그날 특별 메뉴를 해서 애들에게 먹인다든가 아니면 자녀의 날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애들이 특별히 선물을 줘야 할 게 있잖아요 아니면 그 전날 수능이긴 하지만 수능 끝난 아이들에게는 자녀의 날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우리 아들딸에게 요거 요거를 선물을 해주라고 엄마한테 하나님이 게시하셔서 엄마가 준비했어 몇 회 자녀의 날을 기념하면서 선물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야 자녀의 날을 맞으니까 우리 집이 화목하고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날 용돈도 많아지고 아니면 뭐가 원하는 게 생기네 이렇게 소망으로 기다리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날 추석날 애들이 세뱃돈 받는 맛에 설날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들딸 보면은요 우리 아들딸들도 그래요 세뱃돈 많이 주는 집부터 가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집은 안 빼놓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별 볼일 없는 집은 안 가두고만 가두고만 설날을 설날 하면은 세뱃돈가 자랄 때는 직결돼요 그러면 많이 주는 집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찾고 싶었던 자녀의 날 그러면 자녀의 날을 소망삼고 기쁘게 기다릴 수 있게끔 누가 우리 축복받은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의 설날 추석보다 자녀의 날 부모의 날 참부모님 탄신 우리 그 8대 명절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달력을 받으면 새달력에 그것부터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결혼기념일 시부모 생일 관심 없어 지덜 생일 그건 세상 문화예요 우리는 자녀의 날 8대 명절부터 참자녀나 우리 이제 카렌다에 참자녀나 우리 교회 국경일은 다 나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것을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전통 이에 기원절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버님 성화 3주기로 기원절이 보대로 드러난 적이 없어요 성화 3주기로 아버님이 우리에게 더 뭐야 회개할 수 있는 기간 그걸 주신 거예요 이제 회개기간이 지나서 하늘의 천법으로 치리하는 게 기원절이잖아요 그러면 선하게 사는 사람 희생봉사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정은 복받을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잔재 내가 마음에 누적된 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성 들여서 봉사를 하던 물질적으로 하던 잘 모아 놓으셨다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때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매년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일생이때기를 한 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연계 가기 전에 1년 1년마다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가실 때 가벼워요 그렇게 준비시켜서 연계 가신 분 받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 준비 없이 가신 분 성화식장에 가서 기도해보면 너무 하늘과 땅 차이 장로건 사람들 연계 가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 귀한 거 많이 아버님 앞에 들은 거 있지만 그건 다음에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 시계가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내일 지나고 나면 잔여할 날이 있고 또 11월은 우리가 한 해를 왜 11월에 추수감사 예비로 한 해를 정리할 기회를 주느냐면요 우리는 천력을 쓰죠 우리 축복과정들이 그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집에서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면 11월 7일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천력 날짜를 자꾸 외치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상적이 아버님이 계실 때 천력으로다가 안시일을 해가지고서 8일 달력을 만들었었어요 크게 천력으로 안시일이 첫 줄이 되고 그러니까 요일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혼돈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당분간 음력으로 써라 그러신 거예요 원래 천력 1월 1일이 언제죠? 음력 1월 1일이요 아니에요 아직 모르시네요 천력 1월 1일은요 지금 음력으로 당분간 쓰시는 거예요 본연의 천력 1월 1일은 아버님 탄신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얘기하면 1월 6일이 천력 1월 1일이고 하나님 날이고 부모님 탄신일이자 한날이에요 이게 천력 1월 1일은 부모님 탄신일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양력 음력 천력 혼돈이 오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당분간이라고 하셨어요 당분간 음력으로 써라 그렇지만은 1월 6일 그래서 하나님 날 청평에서 하나님 날 부모의 날 탄신 한꺼번에 올해도 경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 날 탄신 부모의 날 한꺼번에 한 거 알아요? 왜 한꺼번에 했는지는 몰랐죠 탄신일과 하나님 날과 부모의 날이 한 날이에요 기원절 시작된 날로는 기원절로부터는 그래서 한 날 경배식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합쳐서 했네요 합쳐서 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음력이랑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력이 6일간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고 있나 는 축복과정은 알아야죠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지금은 음력으로 천력을 표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날이 아버님 탄신일이죠 하나 부모의 날도 같이 출발되고 그래서 새해 행사가 같이 이뤄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젠가는 잡힐 거예요 근데 지금 혼돈이 오니까 옛날에는 단기 기원전 기원호 단기로 많이 썼죠 한국도 근데 한 2000년 지금은 단기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서기로 쓰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점으로 해서 서기가 시행됐잖아요 2015년 2015년 근데 2000년이 되면은 마을 문명의 얘기는 2000년 이후에 달력이 없어요 마을 문명의 얘기는 그 얘기는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생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력이에요 그게 천력이에요 그렇게 계시에서 2000년 전에 준비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천력 기원절 준비가 술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명절 그런 것이 더 크게 작동하는 때고 축복 과정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황자 황녀에요 그럼 내 아들 딸도 황손들이에요 그러면은 행동도 몸가짐도 예배 올 때 의상도 그런 것을 참 신경 써야 돼요 그냥 종새끼들 같이 머슴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축복 과정들은 어느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빚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아야 돼요 참 여러 가지로 축복 과정 토의 교회는 보면은 참 빚이 나요 세상에 시기와 질투와 뭐야 모함이 있으니까 우리를 못 따라오지만 토의 교인을 존경하고 따라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용서 숨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아셔서 우리가 그런 중심축에 탁 서서 자리를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물밀듯이 밀려온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입회원서 쓴다고 해도 아무나 못 쓴대요 7일 수련을 받고 와서 써라 그래가지고서 줄을 세워놓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받고 기분 안 나쁘면 내일 다시 와 하고 돌려보낸대요 현관문에서 아버님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축복 과정이 값지게 축복 받으려면 뭐 얘는 지금은 뭐가 복잡합니까 왜 내 준비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불평불만 하고 오면 우리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러고 하나만 더 하셔야 됩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가치도 모르고 이거 똥개 같은 거 그냥 차버릴까 하다가도 섭리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숫자가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 놈아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심사해서 입회원서도 그렇게 받을 날이 있다고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그게 기원절이 세서 2020까지 우리가 천일국 정착의 숫자 그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가정의 삶으로 정착가정하는 가정이 많이 생겨날수록 하늘이 함께하여 살아있어야 번식이 물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나쁜 일이 있겠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내리막이니까 요새 세세 경제를 보세요 TV 뉴스만 켜봐요 연습곡 드라마 봐보세요 다 삼각관계예요 애인의 애인의 자식을 낳고 뭐고 뭐고 그게 말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 모델 가정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 가정 닮고 싶다고 따라오는 시대가 멀지 않죠 부모 자식 간에 못 믿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무서워 누가 데리고 와서 살인하는지도 몰라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축복 가정이 빛나는 때가 기원절이에요 근데 이제 2020까지 7년 동안은 그 기초 우리가 기초를 뿌리를 탁 내리면서 이제 번식이 벌어지는 기초를 닦으면 2020 지나면은 저렇게 심사해서 받아야 돼 난 더위 정성 드리고 와 인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정성 드리면서 자녀의 날 또 내일 성일 일요일을 우리 생애에 몇 번을 맞겠어요 1년에 53주 54주예요 한 달도 안 되죠 그 한 달의 정성 한 달도 안 된다는 이유가 와서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게 서너 시간이야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러면 두 달을 돼야 하루 교회와 사는 시간이 돼요 그럼 우리는 너무 내 마음을 닦고 마음의 정성을 하늘 앞에 효도하는 기준에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집에서 훈독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10시에 와 가지고서 2시에 간다 2시 전에 다 가고 없어 가서 보면은 그러면 4시간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4, 6, 14, 6분의 1이요 그죠? 6일 6주로 와야 하루예요 하루 그죠? 그럼 54주로 온다고 해도 6으로 나눠보세요 6, 9, 54 9일밖에 교회 와서 사는 게 9일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오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교회 와서 사는 사람 별로 안 많아요 예배만 보고 간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9일 예배 본 거예요 교회 와서 9일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이 9일밖에 안 돼요 이제는 가을 즐기고 자녀의 날도 맞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계산해야 돼요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았던 삶의 시간이 몇 프로인가 왔다 갔다 하고 돈 벌로 다니고 그런데 더 많이 투자를 했지 그렇게 냉철하게 분석해 와서 저울을 달으면 연결할 때 내 저울이 가벼운 거 알면서도 왜 가벼우냐고 따죠 저희가 투자를 안 했는데 1년 54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9일간 하늘과 더불어 살은 시간이 그냥 4시간을 하래 해줘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삶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가을이 쓸쓸하지 않고 참 기쁘고 감사하게 수확할 게 많은 계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승리하고 나날이 행복한 진짜 천복궁의 천복을 받는 우리구나 하는 그 자부심에서 모범된 삶으로 한 가정 한 가정에 자꾸 나타나야 여기 번식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강한데 끌려오죠 그래 강한 사랑을 가진 어리로서 그런 자석보다 더 강하잖아요 먼 빛으로 아버님만 볼 수 있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삿개오가 우죽 답답하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려고 그랬어요 안전베이 뭐랄까 삿개오가 난쟁이잖아요 난쟁이 난쟁이 알아요? 키가 작은 사람 못 크는 사람 난쟁이가 꼭 뽕나무에 올라가서 봤을 때 삿개오 내려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 그리움으로 교회만 오면 천복궁에 와서 딱 발만 천복궁에 들었으면 편안하다고 그래서 여기 천복궁 교자님의 자고 매일 성별도 하고 정성 드리고 있어요 천복궁에 발을 들여놓는다 참사랑에 다 녹아나는 식구가 되라 그러고 지금 정성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다 보면 참 복받는 축복과장으로서 감사할 일 밖에 없어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이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세상은 가을절기를 맞이해서 되돌아보면 허무하고 쓸어 담을 것이 없다 한탄하고 나보다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노라고 원망과 불신과 서로를 믿지 못해 아기 아비귀환과 같은 세속적인 삶 매일매일 일어나는 지구상의 난문제들은 사탄을 중심삼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나타나셨고 천지인 참부모님 승리권 내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원리의 길을 밟아가고 모험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늘의 권세로서 이 지구성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보람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참다운 지구성의 저희들을 함께 호흡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눈만 뜨고 잠잘 때까지 감사감사로 서로 사랑하고 싶어 그리워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이 지구성에 살기를 원하셨던 하늘 부모님 그 뜻 따라 중심축의 씨앗으로 저희들을 먼저 축복가정이라 세워주셨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해서 이 세상의 사탄 권세를 뒤엎고 하늘의 권세로서 아버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연계를 알려줘서 참다운 본연의 삶 창조 본연의 세계가 어떤 것이었던가를 저희들이 다리를 놓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위하여 핏단눈물에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셨듯이 인류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 길을 부모님 따라 담기를 원하옵니다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가정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나타날 때마다 이 천복궁을 중심 삼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아버지 나라로 복귀될 것을 믿고 있사옵니다 그 뜻대로 승리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참 사랑의 덩어리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리움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의를 맞이하며 있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기쁘고 아버님 앞에 성령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그리웠고 기다림으로 맞이하겠사오니 아버님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고 11월 12일 참자의 날을 중심 삼고도 그 자녀의 날을 찾기까지 부모님의 수고로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뜻 앞에 저희들 효자 효녀로서 승리하는 저희 모습 되겠사오니 함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대 날씨도 흐리고 아버님 서글픈 이 가을 계절이지만 저희 축복가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수확하는 계절로 저희들 승리하겠사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올 때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추건하였사옵나이다 맞아